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고3 7월 화학2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자 우리 벌써 고3 올라와서 네 번째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오늘 시험을 다들 잘 받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 실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험은 바로 중요한 중간 점검 단계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능을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잘 봤다고 못 봤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본 마지막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방향성이나 혹은 공부의 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수정 보완책을 찾아 나가는 데에 오늘 시험을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사실. 이거를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번에 봤던 7월 학력평가 전체적인 난도 살펴보는 시간 지금 총평에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작년 거랑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작년 7월이랑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쉽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판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화학2가 절대적으로 쉽지는 당연히 않겠죠. 작년이랑 문제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항의 어떠한 유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문제 분포는 언제나 그렇듯 다들 굉장히 고르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기체 단원에 두 문제만 있다고 해서 진짜 두 문제만 나온 것은 절대 아니죠. 기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원에 다 침투를 해가지고 굉장히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항 번호에도 기체에 대한 내용은 다 숨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액체랑 고체는 그나마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돼서 출제가 됐고 총괄성 부분 농도는 여기는 뭐예요? 계산을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문항 수가 또 한 3문장 정도 출제가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초고난도 문항은 어디서 나옵니까? 화학평형과 평형이동 그리고 반응속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죠. 여기 문항 번호를 보시면 20번과 19번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총 3개의 단원이 있기 때문에 문항의 번호라든지 문항의 수라든지 다 골고루 출제가 됐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학2는 진짜 나올 부분에서만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아마 우리 선택한 친구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단원에서 조금은 쉽고 어떠한 단원에서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지도 다들 꽤 툴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항 분포를 보면서도 아 맞아 이 문장 좀 어려웠지 혹은 이 문제는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지라고 하면서 이번 시험을 치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제가 특징을 잡아왔는데요.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 복잡한 계산이 들어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화학2는 계산을 빨리 하는 게 능력을 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계산은 계산인데 한 문제당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별로 없었고 정량적 관계 해석, 관계를 해석해서 핵심 개념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에 대한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단원에서의 핵심이 어떠한 식으로 문제에 구성이 돼서 나오는지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뜻 거기에 기반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기존에 공부해오던 문항들 위주라는 뜻은 뭘까요? 두 글자로 줄이면 기출이겠죠. 작년과 특히 올해의 기출과 비슷한 문항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신유형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어? 난 이상하네? 난 신유형이 보였는데? 라는 친구도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개념은 똑같아요.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도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래프로 냈던 것을 이번엔 표로 내고 표로 냈던 것을 다음에는 또 그림으로 내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마치 신유형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번 시험도 역시나 그동안의 기출과 비슷한 문항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20문제 중에 눈여겨볼 문항 몇 개 뽑아왔습니다. 또 어떻게 뽑다 보니까 오답률 베스트 5 같은데 든 그런 문제들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번 3년기 평형 적용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문제에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중화점에 중간 2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들의 농도의 특징들, 당연히 암기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18번, 기체반응의 결론도쯤에 평가하기, 개수구하기라고 했는데 이건 화학원이랑도 좀 약간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화학반응식에서의 개수를 궁극적으로 구해내는 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시가 될 거예요. 역시나 그 여러 개의 자료를 조합해서 나만의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능력을 잘 갖춘 친구들이라면 18번도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번과 20번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응속도랑 화학평형 이동이 각각 19, 20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보기에는 반응속도 문제가 그동안 출제되었던 것보다 난도가 훨씬 높았다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어려웠느냐?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X 구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Y도 구해야 됐었고요. Y 구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Z도 구해야 됐었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었다.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역시나 19번 눈여겨볼 문항에 제가 넣어왔습니다. 마지막에 화학평형 이동은요. 이제는 그 문제의 유형을 보자마자 어떠한 순서를 풀어야 되는지가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떠올라야 돼요. 거기에 딱 맞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로서 이번 7월 학평의 20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핵심 내용들은 9월 모의평가라든지 앞으로 남은 학력평가 그리고 우리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꼼꼼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셔야만 해요. 앞으로의 공부법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객관적 위치를 파악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나 그리고 학습 계획을 유지하거나 수정해라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3월부터 혹은 2학년 말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화학2에 대한 공부 방법대로 했더니 3월, 4월, 6월 그리고 7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적도 오르고 내가 느끼기에도 문제가 잘 풀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지금까지의 공부법을 쭉 유지를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빈틈이 보인다라는 친구들은 조금은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셔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잘 고쳐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3에겐 여름방학이 노는 시간이 절대 아니죠. 마지막 가장 좋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기출이랑 그 다음에 중요한 연계교제죠. 계산 연습 정말 열심히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취약 단원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이게 문제 순서대로 쫙 봤는데 어떤 문제를 딱 보면 겁이 나는 그런 단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대표 유형 문항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눈여겨볼 문항들 몇 개를 이렇게 뽑아 드리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트렌드로 앞으로의 시험에서 충분히 출제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 있죠. 그러한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대표 문항을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한다면 화학2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기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풀이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화학2는 어떤 유형에는 이 방법을 또 어떤 문제에는 이 방법을 이게 기계적으로 딱딱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시간 안에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연계교재 우리 강의 아직까지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지금 수능 완성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2022 수능 특강 가서 부족한 개념들 정말 완벽하게 채우셔야 됩니다. 개념은 계속 나한테 남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특강 열심히 들으시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 개념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됐다라는 친구들은 수능 완성에 가서 문제 푸는 거 실정 감각을 꼭 익히는 연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학평에 대한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해설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